Q. 프레닉카디아 님들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. 제가 사실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봤고 수학여행 같은 것도 연습생 하느라 못 갔거든요. 그래서 뭔가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한 명 한 명씩 얘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얘기를 가장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뭔가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 상황 때문에 차 안에서 만나고 조금 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을 뵙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저 사카모토 마시러를 항상 응원해주신 프레닉카디아님들 생방송 파이널 무대 꼭 기대해주세요. To be continu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